안녕하세요. 해피툴리 종이접트입니다.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화살표를 잡을 것입니다. 종이는 한 장만 필요합니다. 이제 집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X자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방석 접기 해주세요. 그 다음에 방석 접기 해주세요.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 선까지 이 부분을 저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 선에 닿게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접... 이렇게 접는다는 뜻입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그 다음에... 이... 속 부분 말고 위에 부분을 눌러주세요. 위에 부분은 펼칩니다. 이제 완성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similarly Jacob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ord